대한민국 청소년회회 김수연 인턴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사 3특별위원회 이하 4.3특위는 지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일본에 거주하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과 제8차 추가 신고를 알리기 위해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 관련 기관과 단체를 방문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와 4.3특위의 일본 도쿄 오사카 방문은 도쿄의 제주 4.3을 생각하는 모인과 오사카의 제1본 4.3 희생자 유족회에서 제1 4.3 유족을 위한 피해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설명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제주 4.3은 1947년부터 7년여의 기간 동안 무력 충돌과 해당 충돌의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먼저 도쿄 방문에서는 제1본 관동 제주도민협회와 제1대한민국 민단중앙본부를 방문하였다. 보상금 신청 및 청구방법 희생자 및 유족제 8차 추가 신고, 2023년 1에서 6월 예정, 안내 및 가족관계 정정 관련 사항 등 4.3의 피해 실태를 신고하는 방법과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제1본 관동 제주도민협회와 민단중앙본부에서는 자체 소식지와 신문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협조할 것을 밝혔다. 특히 약 70여 년 전 발생한 사건임으로 4.3 희생자와 유족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제1 4.3 유족을 대상으로 일본 현지 설명회를 여러 번 여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주의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고 총영사와의 면담을 통해 일본 내 희생자와 유족들이 필요한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사관 차원의 지원도 적극 논의했다. 이어서 4.3을 생각하는 모임의 도쿄 회원과 의의 간담회를 통해 추가 진상조사와 4.3 희생자 보상금 접수 홍보제 8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홍보 추진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4.3 특위 측은 4.3 추가 진상조사단원들이 도쿄에서의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리고 일본에서 4.3이 널리 알려져 희생자와 유족을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해당 단체들에게 홍보를 요청했다. 다음으로는 오사카를 방문하였다. 먼저 오사카에는 상당히 많은 제외도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회협력과 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오사카에는 약 80여 명 0여 명의 제외도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제외도민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와 4.3 특위는 제1관서 제주도민협회와 제1대한민국 민단오사카본부를 찾아 피해 사실 신고 등이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오사카지역 사회에 관심을 촉구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도민협회와 민단오사카본부는 소식지와 신문을 활용한 홍보를 비롯하여 영사관 및 제1유족회와의 협동을 통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제1.4.3 위생자 유족회 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3시간이 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현장에서 실시간 문답을 통해 유족들의 궁금증을 해결했다. 주요 질의 사항으로는 보상금 접수 및 지급 절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방법 잘못된 가족관계에 대한 정정 문제 등이 있었다. 특히 1차 보상금 지급 결정 사실을 알지 못했던 과거 청구권자를 만나 청구 서식 등을 전달하며 청구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희생자에게 친자가 있을 경우 보상금 신청 및 접수가 유보됨을 안내하고 가족관계 정정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유족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신고사 3위생자의 유족으로 추정되는 80대 고령의 제1 동포를 만나 그동안 느끼셨을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제8차 추가 신고 접수에 대한 설명 등도 진행했다. 이에 유족회는 제주도와의 회가 직접 일본을 방문해 상세히 설명해주어 평생의 한을 안고 살아온 일본 내 4.3 유족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1 4.3 위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희생자 신고 보상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일본 내 유족회 등 기관이나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4.3의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